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것도 죄이고 또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드러나는 죄도 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신경 쓰이세요? 이런 거는 뭐 이창호씨가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제 마음으로 짓는 죄로 치면 FBI 블랙리스트인 것 같아요. 거의 뭐 너무 많아서 이거는 진짜... 그래서 오늘 검정색... 아 또! 벌써! 아... 지금... 아... 아 그 사실... 네... 목사님 이렇게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어...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나요? 약간 구체적으로? 일단 제 앞길에 방해했던 사람들은 저는 이미 다... 아... 제 선에서 다 끝냈죠. 이미 상상으로는... 네... 저는 괜찮은 거죠. 명단에 있었다가... 얼마 전에... 명단에 있었다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걸 분별한다는 것이요. 마틴 루터가 재밌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 비유해서 새가 날아가다 내 머리 위에 우연히 앉는 것은 괜찮지만 동재를 짓게 하지 말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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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즐기고... 그것을... 반복하고... 어... 이런 거는... 죄다. 오... 적절할 수 있다. 네... 그분은 참 고급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똥을 실수로 쌀 수는 있지만... 깔고 뭉개진 마라. 아... 아...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가늠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속에 그러한 음탕한 마음을 갖고... 어... 여인을 바라보는 것.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쳐가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고... 우리에게 잘못된 욕구가 발현될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자리잡고...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어... 그것이 죄인 거겠죠. 상호씨가 막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그 기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봅시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화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은근히... 은근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부딪히십니다. 어떨 땐 시비도 거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어요. 이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를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보는 거죠. 물론 손을 위생적으로는 씻어야 되지만 이들이 관심이 있는 건 율법이에요. 이들이 성경에도 없는 자기네들이 손 씻는 율법을 세세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돌발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을 딱 깨뜨려 보시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것도 막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드시니가 거철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사실 도발을 먼저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에 따르면 오늘 주제,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논리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속내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투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으로도 아는 거죠. 이미 다 사람들도 알면서 말을 못하는 거죠. 둘째는 아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겉을 만드시니도 하나님이시지만 속을 만드시니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둘 다 깨끗해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노골적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왔지만 접시만 깨끗하다고 내가 점심을 먹을 수 있어? 아니야. 교제하러 왔는데 코이노니아 하러 왔는데 너희 마음과는 코이노니아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내셨어요. 놀랍게도 누가 보호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좀 어려워요. 학자들이 말저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해석을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구제라는 것은 좋은 거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면 그건 훌륭한 일이고 또 구제받는 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살아갈 희망을 주는 거죠. 그거를 적용해 보면 우리 마음을 구제를 해서 마음에 힘을 줘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거를 동일하게 외적인 것을 그대로 마음에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우리 마음을 살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샤워 깨끗하게 하려고 샤워를 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샤워기 안에 온갖 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입도 벌리고 별군데 다 하고 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심한 균이라서 온몸에 다 균이 묻었다면 샤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그러니까 거기도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봉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남자분들 다 끔찍하죠.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신 분 나와 보세요. 있나요? 네, 또 우리 창호 씨가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예쁜 여자 보면 누구나 우리도 식스팩 보면 와 그러죠. 여자들도 동일하죠. 그죠? 아니 식스팩 남자 여기 그죠? 우리도 근육질 보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미 그거를 보고 가늠의 의도를 가지고 머릿속에 눈빛까지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하기 전에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따라가면 그게 행동에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스쳐 지나가죠. 멋있다. 그거 끝이지. 그걸로 괴로워하면 어거스틴도 그랬다 그래요. 너무나 죄 고백을 많이 해서 그 고백을 받는 사제가 어거스틴만 나타나면 또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 그건 이제 어거스틴이니까 그렇고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 그런 것을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해결책을 또 주셨어요. 오른 눈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모슬렘들은 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비유예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고 우리 박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정말 그런 각오로 자기를 자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10개명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탐내죠. 저 차나 하나 갖고 싶어. 그러지 뭐 그거를 진짜 눈을 따놔요. 그러진 않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에서 노력한 물건을 보고 탐냈어요. 뭐 했죠? 감췄어요. 다 탐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여리고성의 노력한 물건을 보고 탐냈어요. 그러나 아간은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선악과를 본 이분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거기서 끝냈어야죠. 행동에 옮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로 하마드라. 하마 이게 흐 발음이 잘 돼야 돼요. 하마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전부 어떻게 됐죠?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부서에 욕심이 인퇴한 즉 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 시작되죠. 욕심으로 끝내야 되는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 죄가 돼요. 그 죄를 낳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이 더 커진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성장을 해서 또 뭐를 하냐면 사망이라는 애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끔찍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저자의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10편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읍졸이고 정말 우리가 겉을 많이 치장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창조하셨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모습을 드리기를 원하는지 고민하는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영을 깨끗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정의할 때 행동으로 나타난 것 시라고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사실은 행위일 수 있죠.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의 행동 왜냐하면 마음의 활동도 액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에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쁘냐 어느 게 더 무서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은 사람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8장 3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말씀에 두 구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믿지 않은 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가늠을 행위로 옮기다가 잡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드러난 들킨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리세인들과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죄가 없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나타난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돌을 놓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들이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혼자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잊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숨기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행간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은 내가 받을 거니까. 기독교는 좀 더 착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나 행위나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창호형제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유은성 전사님도 저도 모두가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네인 것을 알라고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고등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 타고 나아가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놀다가 사고를 저지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판사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죠. 그 학생의 아버지는 판사였던 겁니다. 엄한 표정으로 판사가 묻습니다. 이름이 뭔가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러자 더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생 학생은 지금 여기 벌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고 나는 미합진국의 판살세 이름이 뭐야 소심하게 이름을 댑니다. 주소는 주소를 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아버지 맞아? 결국 판결은 가장 엄한 그 학생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큰 벌을 선고한 거죠. 그만큼 그 학생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의 눈초로 아버지를 바라보죠. 땅땅땅 판결을 내린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와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그 벌금만큼의 돈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죠. 아들아 빨리 가서 벌금 내고 아빠하고 저녁 먹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신 저주실 거죠.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마음으로 혹은 행함으로 지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다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의 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 마음의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몸으로 겉으로 하는 건 참 잘했어요. 몸에 나은 지 8일 되면 한례를 행하고 또 절저히 율법을 지키는 겉으로는 참 열심히 낸 것 같아요. 그러나 속 오늘 주제인 속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탈모드 같은 것을 써서 약간 그 마음의 기준을 낮춰서 이 정도로 이렇게 다 그런 거지 이런 분위기로 살던 구약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망해 갈 때 에레미야 선지화를 통해서 통렬히 그들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면서 에레미야 4장 4절 유명한 너희는 몸에도 한례하지 말아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다 그런 거지 마음으로 다 그렇게 죄짓고 사는 거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죠? 다 어떻게 완벽해 다 대충 마음으로 그렇게 죄짓고 사는 거지 예수님 오시면 다 완성되는데 이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가 오셔가지고 최초라는 설교가 산상수원이죠. 전부 다 마음 얘기하셨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리세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했어요. 마드몬 15장 7절 유명한 말이죠.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한테 가깝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셨어요. 더 이상 마음의 죄 이런 거는 대충 살자. 이딴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겉도 속도 내 백성이라면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몸에 할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11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으로 짚고 있는 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내가 죽겠다 그러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율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 그 후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한계를 가꾼 옛 언약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구약의 새 언약이 있죠. 에스겔 36장 26, 27, 28절이 유명한 구약의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새 영을 주고 이 새 영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 영어로는 소문자 에스를 씁니다. 예수 90도를 믿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이 뭐죠?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척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을 살려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 27절이 뭐죠? 또 내 영을 주고 대문자 에스 성령님 입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오도 새 마음을 주려고 하시고 26절이라면 27절은 내 영을 주고 성령이 오신 것은 뭐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되리라. 추레기부터 게시로까지 반복되는 언약이죠. 너희는 내 백성 처럼 되라. 진짜 내 백성 이라면 겉도 속도 거룩 해야 돼. 너희가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러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아프면 여와 라파로 내가 돌봐줄 거고 뭔가 필요한 여와 이래로 내가 예비해 줄 거고 전쟁 중이냐 여와 니씨로 내가 다가갈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연약의 용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제 오늘 주제는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비장해졌어요. 이 문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고 오늘의 주제인 마음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 그 시대 영이 와 계십니다. 마치 남편처럼 그분의 거처는 내 마음 이고 속입니다. 존 오웬이 죄죽이기라는 유명한 책에서 얘기했듯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제가 번역을 해서 육체대로 살면 성질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이 죽고 네 아내 얼굴이 죽고 가정에 죽고 그러나 영으로서 네 육체를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목적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그 육신의 문제를 성령께서 제압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마치 다정한 부부처럼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일생 아니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죄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주제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이어지는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잘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시는 우리 운의 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자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렵지만 하나님 정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를 꼭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린 내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동거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 죄가 막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투시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뭘까요? 이렇게 나 오늘 어떤 생각했고 막 머릿속으로 했던 거 그거 죄 된 생각이었네 내가 너무 둔감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다들 어떠셨어요? 아침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눈에 드러난 죄를 죄값을 치르잖아요.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제로 포함을 왜 시키는지 궁금하고 또 어떨 때는 이도저도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요? 대가를 안 치른다고 생각했는데 대가를 안 치를까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마음의 짓는 죄를 얘기할까? 몇 가지 보면 잠원에 이 말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유도 나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생각, 감정 이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건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가 가진 확신 내가 가진 믿는 것 가치관 이게 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도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중심도 이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고요. 누가 보면 6장에도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나무는 각각 열매로 안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게 너무 해답이라고 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거 괜찮다라는 듯이 들렸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누구나 감정 저 사람 이상해 그리고 지나가고 그게 정말 그럴 때가 많죠.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어거스틴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게 쌓이기 시작할 때 조금씩 쌓이지만 무섭죠. 그래서 내 마음을 차지할 때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 국부로 이 말이 있어요. 잠원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킨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마음에 쌓여 있어야만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 모든 언어 행동이 연속작용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사실은 청소를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청소하면 그 찌든 때를 안 지워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묻어나고 아까 그 야거보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욕심이 잉태해서 이제 죄가 죄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이 죄가 장성해서 또 사망이라는 아이를 낳는다고 끔찍한 이미지지만 뭐예요? 결국 마음에서 출발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하고도 직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불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효과가 뭐냐를 보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뭘로 채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곡을 찔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행위의 죄는 정해진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의 죄는 어떤 벌을 받는 게 성경적이고 좀 정당한 건지 부태란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죄가 뭐냐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죄의 씬을 표시할 때 캐피탈라이저는 대문자로 쓴 S자고 소문자로 쓴 S자는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보통 아담과 하와가 손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로 인해서 저질러진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갓난아이도 원죄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원죄인데 도대체 죄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원어로 해석할 때 관역을 빗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행동들 그런 생각들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원죄도 맞춰가지고 자범죄도 그 죄의 결과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게 하나 Let God be God in your life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은 뭐냐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사도바울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그 우리 예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몸에 돌을 얹어놓으면 무게를 못 느껴요.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까 이 목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마음으로 지은 죄든 행함으로 지은 죄든 우리 안에 자각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형벌인 거예요. 그때 다시 아 내가 순간 하나님 노릇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의 예수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사실 우리는 다시 자유의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좀 무거웠던 게 우리 주인인데 어쩔 수 없는 주인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그게 사도바울이 얘기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죄만이 아니에요. 정죄함에 대해서도 싸워야 돼.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고 그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사도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득 그런 궁금증도 들었어요. 바리세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막 지적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희의 어떤 죄를 지적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해 지금 과연 질병대학 김희 목사니까 와 나서 무거워졌지만 일단 의로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이 그 말은 하셨어요. 뭐가 되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린 의로워요. 근데 죄를 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 해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싸운다든가 그러면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해야 돼요. 발은 닦고 자야지. 발 닦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목욕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도가 배 들어가. 나 다 씻어달라니까. 아이 그럴 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게 관계가 회복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은 말되 그때그때 마음을 보시니까 해결하는데 글쎄 이제 우리의 뭘 저는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선 마음과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위선적으로 또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기도 우리 그 말 하잖아. 하나도 안 예쁘다고 느끼는데 어머 너무 예쁘고 이러는데 사실 그게 소셜한 건지 아니면 뭐 위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촬영 참 좋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이지만 하나를 묵상하게 됐어요. 너무 알아요. 여러분이. 근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알죠. 근데 그 다음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걸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티 못 빼요. 어떻게 빼요. 남의 눈은 쿡 추시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빼줄게. 그러면서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은혜가 이게 됐어요.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네가 그래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더 상하게 해요.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 속에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 자체가 다 위선인 거죠.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남의 눈에 그걸 너무 많이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 그걸 교정해 줘야지 내가 가르쳐주마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나부터 더 배우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인간이라서 저절로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이거는 목사님 그리고 또 혹시 성경 속에 우리가 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에 마음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의 방표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이제 잠원 4장 23절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거 지킬 만한 게 많죠. 부동산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그냥 설렁설렁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고 군대용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이 군인들이 부대를 지키듯이 나라를 지키듯이 네 마음을 철통같이 지키는 그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진지하게 마음을 지킨 사람이 성경에 있냐고 물어보셨죠. 다윗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설교 시간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제 실수도 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사도행전에 다윗이 곧 실수 바세바 외에는 내 마음의 합판자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신 성경의 인물이죠. 그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 기도하죠. 정말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계로 마음을 씻어내고 우술초로 내 마음 씻어달라고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회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정한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 기도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거두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죄질까봐 내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주 진지함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합판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 지키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지키려면 이런 진지함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 혈당 또 혈압 최종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또 죄질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 그런 중부기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늘 성도들한테 자주 자주 기도 부탁을 해요. 나도 인간이라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자세가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는 어떤 지혜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제일 좋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죄산받는 건데 새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돌아와 있고 또 돌아와 있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다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저도 또 고백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등한시하면 큰 코 다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고 계신지도 오늘 질문 센데요?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으실까 해서 똑같을까 싶기도 하고 목회하다가 보면 마음속으로 섭섭함을 넘어서 싫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큰일 났다. 우리 교인들 보면 난가하고 다들 점검하시는데 그게 제일 제게는 좀 힘든 일들이고 그런데 얼마나 제가 못 났는지 그게 또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연극 가운데 대머리 여가수라는 제목의 블랙 코미디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대사가 하여튼 머릿속에 어렸을 때 아는데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소방관 집에 소방소장 집에 불이 나면 누가 그걸 끄지요? 라는 얘기예요. 목회자인데 그래서 막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막 감추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문득 불편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가 좀 있는 것이 있어서 물론 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좀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내 아버지 저는 아까 탐욕 반대는 순결이죠. 사랑하고 친절한 게 되겠죠. 그 사람 미워 그러면 미워하는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나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또 신학적으로 보나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의 죄가 아니라 주님이 가득할 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포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보내주셨죠. 네. 아주 따끈한 질문이 딱딱.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익명으로 주신 시청자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눈도 뽑고 손발도 찍어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원죄 탓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는 존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죄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하긴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뭘 바라보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 난 죄인인데 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알어? 나 알고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그 순간에도 난 네 옆에 있을래니까.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존재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다쳤으니까. 신앙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더 작게 지고 더 훌륭해지고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까 오늘 또 실수해도 저는 그게 희망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모두가 다 아까 우리 김옥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다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그분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 죄는 내가 짓게 너는 그냥 내 안에서 내 아내로 신령한 아내로 내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가죠. 신앙은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덕분에 또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고 마음 구절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상호 형제 얘기 듣고 싶네요. 어떤 시간이 됐어요? 손발을 만약에 잘랐다면 저는 뱀이 됐을 것 같아요. 너와야 잘라서 한 것만 잘라서는 안 돼. 여기 다다른 뱀처럼 할게 하지마. 아니 상호 씨 오늘따라 검정색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왜 하필 또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검정 신발이다. 또 이제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또 이제 진짜 또 전과 후가 오늘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설교가 꼭 누군가에게 중요한 반환점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한다 회개한다 해도 또 죄짓고 또 죄짓는 게 인간이고 또 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괜찮다 해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하고 자꾸 저를 되게 막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비록 진짜로 손발은 자르지 않았으니 이 두 손으로 예쁘게 계속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또 내 안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린 또 즐겁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안고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시간 마치죠. 죄란 죄는 모두 죽게 맡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